언제까지 우리는 제품을 검색하고 사러 가는데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들은 누구나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잠을 자고 밤을 먹고 그리고 일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들은 모두 여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말 쓸데없이 낭비해 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생산적인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가치를 키우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쇼핑하는 시간은 정말 너무 반복적이고 소비적이고 단순합니다 지난달에 샀던 휴지, 칫솔, 세제들을 다시 주문하느라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쓰기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짧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매달 필요한 제품들을 꼼꼼히 선별해서 정기적으로 배송해주는 생필품 구독 서비스 잼퍼플입니다 생필품 쇼핑은 저희에게 맡기시고요 여러분들은 좀 더 가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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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